요즘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15선마저 돌파하며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며 197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다우지수와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지원을 4개월 연장키로 하자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도 오늘 1만 8천선까지 상승해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엔화 가치 절하와 일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6.42포인트, 1.05% 오른 615.52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기록했던 0고점도 다시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 제약업종이 4% 넘게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달 들어 89% 상승해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원 규모로 불어나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다음 카카오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연초 이후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은 13%로 세계 주요 극증 시 상승률과 비교하면 최고 수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셀트리온의 급등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종목별, 업종별, 그런 차별한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5% 올라 197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닌 옐런 미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경계심이 일며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